수는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얘를 여기에서 이제 옵션을 활용해야 되겠다구요 옵션은 뭘 쓸 데이트 피커의 위젯에서 set 데이트를 봐주세요 코드 복사해 올 겁니다 볼게요 데이트 가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셀렉터가 있고 데이트 피커 있고 다음 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그럼 끝난 거구요 이제 요거 스피너 부분 볼게요 여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해서 좌우 위아래 숫자가 바뀌는 거 요거 일단은 제이코리 ui 를 돌리지 말고 말고 한번 해볼 건데 걔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보여드리고 ui 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html 갑시다 ui 의 위젯 다음에 how many years 에서 몇 년의 경력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는 숫자를 입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넘버로 바뀔게요 넘버 얘는 experience 로 바꾸겠습니다 experience id 도 experience 로 바꾸고 그냥 짧게 풀 문장 안쓰고 그냥 experience 라고 할게요 클래스 명은 일단 위에 거 빼고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 볼까 합니다 자 ui 의 위젯의 experience 라고 하나 만들어 줬구요 타입을 넘버 라고 했어요 html5 에서 새로 생긴 타입 중에 하나인 넘버를 썼습니다 클릭을 하면 저 넘버라는 건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위 아래 숫자를 이 삼각형을 만들어 줘요 하지만 저 삼각형을 색깔을 바꾼다거나 크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왜 이걸 선택조차 못하니까 없다고요 심지어 얘가 모르봤을 땐 아더 브라우저 firefox 에서 볼게요 firefox 에서는 모양이 또 달라요 여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얘는 마우스 오레스도 나오고 또 i 에서는 i 에서는 갭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ur 버튼을 안 만들어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써 만들어서 크롬에서 잘 나오네 라고 해서 끝나버리면 안되는 거죠 브라우저에서 다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저렇게 똑같이 안 나온다면 똑같이 나올 방법을 찾아야죠 근데 그게 폼에 있는 거에서는 제이콜의 ui 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낫다고요 자 얘한테다가 이제 뭘 돌려야 된다는 겁니까 제이콜의 ui 에서 요거는 뭐로 하는 건가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위젯에 가볼게요 왼쪽에 위젯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스피너 입니다 스피너 왼쪽에 위젯에서 스피너 이라고요 요기에서 이렇게 위 아래를 클릭해서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요 녀석을 볼까 합니다 그 외에 뭐가 있는지 한번 쯤은 눌러보세요 오른쪽에 카페도 있구요 currency 데스멀 해서 소수점도 있구요 맵 위도와 경도 있구요 minus 10에서 10까지 해서 있군요 어 그러네요 무조건 누르기만 하면 그 안에서만 움직이네요 overflow time 에서 시간을 바꾸는 것도 있구요 저기 12시 넘어가면 am으로 바뀌겠지 그렇지 이런식으로 되는 것도 있다고요 한번쯤 보고 아 그런건 거기 있었지 라고 해서 여기 위치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코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 다 있는데 외울 필요가 없죠 그쵸 자 얘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마찬가지 뷰소스를 봐서 뭘 돌리면 되는 건가 라고 보면 아이디 스피너가 있고 걔한테다가 뭐만 돌리면 된답니까 스피너 라는 위젠만 돌리면 된대요 복사해서 가볼게요 맨 위에 한줄만 복사했습니다 복사할게요 복사하셨으면 스크립트에 가서 넣을까요 아이디 익스피런스에다 하는걸 하지 않습니까 아이디 익스피런스 복사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스피너를 돌렸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새로고침 해보시면 이제 모양이 싹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보면 마우스로 해서 이게 나오는 건 타입이 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넘버로 되어 있다고요 이제 그거 바꿔야 돼요 얘 아까 위젠을 보면 타입이 뭐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타입이 없다는 건 기본으로 텍스트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요거 html에 가서 이거 넘버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텍스트로 바꿔야 돼요 요거 넘버라고 하지 하면 안 된다고요 텍스트로 바꿔 주십시오 어차피 브라우저마다 똑같이 안 나오는 거 넘버라고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스크립트로 와서 보고 새로고침 해볼게요 이제 온전하게 제이콜의 UI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자 만약에 얘가 쇼핑몰에서 상품 개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상품 개수는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얘를 여기에서 이제 옵션을 활용해야 되겠다고요 옵션은 뭘 쓸 수 있냐면 여기에서 이제 쓸 거에요 제이콜의 UI의 사이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이제 이 기본 기능 말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뭔가를 바꾸고 싶으면 얘가 제공하는 옵션의 활용법을 보셔야 된다고요 옵션의 활용법은 어디에 있냐면 API 다큐멘테이션에 있습니다 API 다큐멘테이션 하단에 얘 보실게요 찾으셨습니까?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기본 옵션 중에 저는 뭘 쓸 거냐면 지금 min, max, step 이 세 가지를 써볼까 합니다 min, 최소값, max, 최대값, 누를 때마다 값을 얼마씩 올릴지, step 이 있다고요 자, min부터 볼까요? min 클릭 자, minimum 어떻게 선택한답니까?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min이라는 옵션이 있으면 된대요 찾으셨습니까? 복사 복사해주세요 제가 highlight 한 부분만 복사 이렇게 자, 스피너 안에 가로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옵션을 넣으면 된다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했습니다 최소값은 0이야 같은 컨셉으로 max는 10이야 같은 컨셉으로 step은 2이야 라고 해볼게요 새로고침 해보면 자, 클릭할 때마다 2씩 올라가고 10이 max고 하나 다운을 했을 때 minimum이 0이라고 했으니까 아까처럼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지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스피너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원료 부분 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됐다고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언제부터 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요? 라고 하면 되죠 날짜 넣어볼게요 html 가보겠습니다 예, 위아의 위젯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고 이번에는 언제 할 수 있네요? start date 라고 할게요 id랑 매치하면 되겠죠? when can you start 자, 타입을 일단 데이트로 넣어보겠습니다 html5에서 새로 생긴 타입의 속성인 데이트 저장하고 새로 고침 자, 데이트라고 하면 브라우저 차원에서 여기에 뭘 만들어주죠? 달력을 만들어줘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달력을 잘 만들어준다구요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지만 단점은 이 달력이 뭐에서 파이어폭스에서는 달력의 모양이 다르고 또 누구? i에서는 i의 어디갔니? i에서는 달력 자체가 안 나온다구요 달력 자체가 안 나온다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html5에서 새로 생긴 이 속성을 써봤자 소용이 없다고요 그 놈의 i 때문에 그죠? 됐나요? 자, 여기 못 쓴다구요 이 달력의 모양새가 다 똑같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않는 브라우저도 있으니까 얘를 쓸 수가 없습니다 텍스트로 다시 바꿀게요 자, 그럼 jQuery UI에서 누구의 힘을 빌려서 또 jQuery UI에 가볼게요 jQuery UI에 뒤로 가서 위젯 페이지로 다시 와주시구요 위젯에서 데이트 피커 얘를 쓸게요 위젯에서 데이트 피커 보십니다 자셨습니까? 자셨나요? 들어가볼게요 자,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달력이 나오는 거 이 달력 이 달력이 파이어폭스든 i든 다 똑같이 나오는 달력이라고요 저걸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소스를 봐야지 또 뷰 소스 봅니다 뷰 소스에서 어떻게 하래요? 얘가 아이디가 있으면 그 아이디에다가 데이트 피커를 돌려라고 한대요 복사 데이트 피커에 뷰 소스에 이 코드 복사 됐구요 스크립트로 와서 우리는 누구한테 넣는 겁니까? 이 아이디 스타트 데이트에다 넣는 거죠? 아이디 스타트 데이트 복사 붙여넣기 저장하고 새로 고침 클릭하면 달력이 잘 나온다구요 완료본과 비교했을 때 모양이 아까 카테고리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카테고리에다가 아까 우리가 클래스명 넣어준 거 있죠? 그거 복사해 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됐나요? 지금 달려 나오는 거 확인되셨습니까? 클래스명 복사해 올게요 아까 카테고리에 넣었던 클래스명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걸 누구한테다가 인풋 이 스타트 데이트에다가 넣어주세요 위에서 복사해 왔습니다 됐죠?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새로 고침하면 돼있고 아까 카테고리에서도 우리가 CSS를 좀 바꿨구나 얘도 그렇게 해줘 라고 해서 CSS에서 바꿉시다 아이디 스타트 데이트 안에 UI에 버튼이 있으면 얘도 테두리에만 얘만 나와 라고 해서 CSS에서 누구한테 가서 여기에 와서 콤마 누구 아이디 스타트 데이트에 뭐가 있으면 UI에 버튼이 있으면 이라고 할게요 콤마 하고 얘도 라고 할게요 배경 없고 너비 다 쓰고 글씨 왼쪽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장하고 보면 똑같이 나오죠? 이제 클릭하면 날짜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날짜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클릭을 해보면 어디든 선택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습니까? 어제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 오늘 이후 즉 여기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오늘 이후만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옵션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jQuery UI에 또 가야지 jQuery UI 자 데이트 피커의 어딜 보십니까? 데이트 피커의 API 다큐멘테이션 봐주세요 데이트 피커의 API 다큐멘테이션 봐달라고요 옵션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뭔가를 찾아서 걔의 사용법을 봐야겠다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시작 날짜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날짜는 최소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 옵션에서 뭐가 있나요? 민 데이트가 맞을 것 같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옵션 중에서 민 데이트 들어가 볼게요 자 민 데이트에 보면 중괄호를 열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된대요 찾았나요? 네 중괄호부터 중괄호까지 복사하실게요 중괄호부터 중괄호까지 복사 됐나요? 복사하셨으면 갈게요 스크립트로 가서 여기에다가 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넣었다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오늘 날짜를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오늘 날짜는 좀 전에 힌트가 있었어요 좀 전에 다시 지워보면 좀 전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요 가로 안에 수치가 적혀 있었잖아요 저걸 없애면 돼요 그러면 오늘 날짜가 나옵니다 세미클론 아니다 옵션이니까 그냥 이렇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하고 클릭을 해보시면 오늘 날짜 이전은 비활성화되어 있다고요 못 눌러요 확인되십니까? 저게 new data라는 건 자바스크립트 문법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날짜 그냥 오늘 날짜를 출력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2주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최소를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얘 바로 위에 옵션이 뭐가 있었냐면 맥스가 있었다고요 맥스 데이트 지금부터 2주 플러스 2윅스 2윅스 m 하면 2month year 하면 2y 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 콤마 빼먹지 마시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클릭을 했을 때 지금부터 2주니까 여기 날짜를 다음으로 넘기면 여기 부터는 비활성화되어 있다고요 확인됐나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오늘 날짜가 여기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날짜가 그러면 옵션 중에서 날짜를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옵션 중에서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보고 오죠 jQuery UI의 위젯의 데이트 피커의 API 다큐멘테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API 다큐멘테이션 상단에서 보죠 상단에서 데이터를 지정해야 되겠대요 그러면 데이터를 지정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 메소드 중에 set 데이터가 있어요 set 데이트 데이트 피커의 위젯에서 set 데이트를 봐주세요 코드 복사해 올 겁니다 볼게요 들어가 볼까요 set 데이트 가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랍니까 셀렉터가 있고 데이트 피커 있고 set 데이트라는 거에 지정하고 싶은 날짜를 넣으래요 찾았어요? 복사 복사해서 코드로 오시고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 볼게요 우린 셀렉터가 누굽니까? 예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붙여넣기 했구요 데이트 피커에다가 set 데이트에서 이 날짜가 아니라 오늘 날짜를 지정하고 싶다고요 아까 오늘 날짜 어떻게 가져온다고요? 그렇지 뉴 데이트 이렇게 하면 오늘 날짜 가져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기에 들어오면 되겠네 저장하고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자 완료분과 비교하면 이제 여기까지 된 거예요 when can you start 까지 된 거고 이제 이 부분 볼게요 자 우리 사이트는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또는 우리 회사는 어떻게 알고 왔니? 라는 거를 작성을 할 건데 지금 테두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메세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HTML에서 뭘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필드셋을 써야 된다는 거죠? 써볼까요? UI의 위젯 다음에다가 작성하겠습니다 필드셋 넣을게요 필드셋 저 메세지는 저 메세지는 어둠 태그 안에 넣어야 돼요? How did you hear about us? 라는 저 메세지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라벨 레전드 넣을게요 해서 메세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래요 그러면 HTML 어떻게 짜야 됩니까? 못 짜야 돼요 세 개 중에 하나 골라 체크박스입니까? 라디오입니까? 하나 중에 딱 하나만 고르는 건 라디오죠 그죠? 네 체크박스는 다중 체크가 될 수 있는 거고 라디오는 그거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거고 됐죠? 작성을 해보죠 라벨 인풋 라벨 인풋 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레전드 넣었고 라벨 4 에서 맨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때요 인터넷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고요 라디오에 버튼 라디오 rd라고 하고 인터넷이라고 할게요 인터넷에 이는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인터넷 그럼 여기에는 인터넷이 있어야 되겠지 인터넷 얘와 연결되어 있는 인풋의 타입이 뭐라고요? 타입이 라디오 그죠? 이거랑 누구랑 세트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라벨 4 저희랑 연결되는 거니까 요렇게 요 세트로 음 요 세트로 세 개가 있어야 되겠다고요? tv as other 둘 셋 rd tv tv 라고 할게요 tv as 광고를 보고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엔 other rd other other 여기 other 뭐 지인을 통해서든 뭐 어디서 들었겠지 이렇게 라벨 인프 라벨 인프 세트로 해서 잘 작성을 해 주십시오 보기 편하게 엔터 좀 때려드렸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확인해 보시겠어요? 브라우저 새로 고침하고 클릭을 해 보시면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됩니까? 다 선택됩니까? 다 선택되죠? 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됩니까? 자 다시 묻죠 지금 이게 form이에요 사용자가 지금 선택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고요 이 각각의 항목에 지금 뭐가 없어서 다중 체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자 어디에서 우리를 알고 왔니? 얘가 만약에 사용자가 얘를 체크했다면 밸류 넣어볼게요 밸류에다가 인터넷을 보고 왔다라는 게 저장이 돼야 되는 거고 얘를 만약에 체크를 했다라고 하면 밸류 이게 사용자가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중에 고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리 값이 정해져 있는 거 고르라고 하는 거니까 밸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밸류가 tb의 as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밸류가 뭐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얘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other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다시 묻지요 여기에 input에 도대체 지금 뭐가 들어가야 하나만 선택이 됩니까? form이 뭐 하는 거라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라고 했잖아 이거 어디에 저장돼야 돼요? 저장이 되려면 데이터베이스에 각각의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위에 잠깐 보면 위에 중간에 안 적었지만 위에 얘를 보면 사용자가 얘를 선택을 하면 이 밸류가 데이터베이스의 필드명 테이블 안에 필드명 로케이션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를 여기에서 사용자가 얘를 체크를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필드명이 없지 않습니까? 네임 항목이 없다고요 네임 항목을 적을게요 네임 제가 말하는 기본이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html 짤 때 여기에 네임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같은 필드 안에 그 필드가 예를 들어서 레퍼러 라고 해서 출처 레퍼러 라는 걸 만들었다 라고 하면 이 네임이 다 똑같이 있어야 이 네임이 다 똑같이 있어야 사용자가 얘를 선택하면 네임의 항목에 뭐가 들어간다고 tv의 as가 저장되는 거라고요 전송되는 거라고요 이 네임이 달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라디오 버튼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새로 고침하고 이제 눌러보면 뭡니까 사용자가 선택한 거에만 체크가 되죠 라디오 박스가 폼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라디오에서는 반드시 네임이 일치해야 한다 자 됐으면 자 이 모양이 지금은 그냥 라벨 인풋 이렇게 나오는데 얘처럼 나오게 하고 싶대요 얘처럼 완료본처럼 나오게 하고 싶대요 그럼 jQuery UI에서 위젯을 뭐를 써야 될까 보자고요 다시 가볼게요 jQuery UI 왼쪽에 뒤로 가서 위젯을 다시 갈게요 뒤로 나갈게요 지금 데이트 피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뒤로 나가서 왼쪽에 위젯해서 이것들은 버튼이에요 버튼의 스타일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라디오 하는 거죠 체크박스 라디오를 볼게요 왼쪽에 위젯해서 체크박스 라디오 어쩐지 나오는 게 이상해 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체크가 되면 체크된 거의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체크가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 다중 체크가 되는 건 체크박스고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건 라디오 버튼이라고 했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얘를 보자고요 이렇게 적용이 되려면 코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활성화는 어떻게 해야 되나 뷰소스에서 들어가 보자고요 들어가 볼까요 클릭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거에 보면 인프셋 타입이 라디오인 거에다가 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하면 된대요 체크박스 라디오라는 위젯만 돌리면 된대요 쳐셨습니까 복사할까요 자 복사하셨으면 스크립트에 가서 붙여넣기 할 건데 자 우린 지금 얘도 인풋이고요 얘도 인풋이고요 얘도 인풋이고요 얘도 인풋이고요 얘도 인풋이고요 얘도 인풋이고요 얘도 인풋이에요 그럼 그거에다 다 얘를 돌리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누구한테만 얘만 어떻게 선택해요 얘 h테면 손대지 말고 필드셋 안에 있는 인풋 하긴 필드셋 안에 있는 건 얘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인풋을 쓴다라고 하면 다른 인풋들과 구분되는 게 뭡니까 타입이 뭐 레전드는 얘고 레전드 말고 얘 인풋은 말이야 인풋을 선택하려면 얘들마다 얘들한테만 타입이 뭐로 돼 있어야 라디오 돼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선택해요 css 선택자 묻는 거예요 대가로 그치 대가로에 타입이 뭐인거 라디오인거 그쵸 근데 지금 제가 쌍가로를 큰 따옴표를 쓰려고 했더니 에러나고 있어요 왜 바깥쪽에 큰 따옴표인데 안에도 큰 따옴표를 쓰면 안된다라고 했죠 안에 작은 따옴표를 써야지 그러면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 대가로 요렇게 했다고요 큰 따옴표 안에 요런 식으로 해주면 인풋의 타입 중에 라디오인 것들만 개한테다가 뭘 돌리겠대요 체크박스 라디오에 위젯을 돌리겠대요 됐습니까 저장하고 봅니다 새로고침 해볼게요 그럼 이제 스타일이 다 잘 들어왔죠 확인됐나요 자 이제 버튼입니다 버튼으로 가볼게요 밑에 submit form 해서 전송 버튼이 있죠 버튼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뭐 간격이 좀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가려고요 다음 볼게요 html 가봅시다 전송 form 자 전송 form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form 안쪽에 있어야 돼요 form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어 음 기본이 중요하다고 했거늘 버튼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 전송 버튼은 안쪽에 있는 겁니다 form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순간 헷갈리죠 밖인가 자 버튼 작성을 해볼게요 얘도 아이디를 줘서 예스탈 잡기 편하게 할게요 submit 버튼은 이 안에다가 하는 거죠 submit form 해서 똑같이 form 안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저장하고 새로고침하면 form에 star이 됐구요 위에 공간좀 줄게요 id submit 위에다가 margin을 쓰면 되겠지 또는 fieldset 밑에다가 margin을 줘도 되겠고 fieldset 밑에 주는게 낫겠다 css에 가서 fieldset 밑에다가 margin을 줍시다 field set margin 20 줄게요 해서 form과 간격은 좀 떨궈 좋구요 자 얘의 스타일이 요거의 스타일이 얘처럼 나오게 하고 싶대요 이제 아까 제가 잘못 보여드렸던 버튼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jQuery UI에 버튼 가볼께요 버튼 버튼이 있으면 요 모양이 나온답니다 뷰솔스에서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얘한테다가 버튼이란 위젠만 돌리면 된데요 끝에 점 찍고 얘만 복사할게요 버튼 우린 누구한테 id submit 한테다가 하는거니까 id submit 선택을 하고 얘한테다 버튼이라고 하겠다고요 저장 잘 고침 음 자 그냥 버튼의 스타일 바꾸면 되지 왜 여기까지와서 버튼이라고 했을까 음 그죠 버튼은 브라우저마다 똑같이 다 나오는데 내가 css에서 해도 왜 굳이 jQuery UI에 버튼을 썼을까 는 지금 완성본 잘 봐요 완성본을 보면 어 값들을 다 다시 하나도 지정하지 않고 한번 볼게요 새로고침 해봤어요 자 지금 제가 얘를 선택을 안 했어요 요거 그랬더니 밑에 폼을 보세요 밑에 폼을 보면 클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입력 안 했으니까 폼이 비활성화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으면 그러면 얘도 체크됐고 다 했으면 그때 폼이 살아난다고요 지금 이거 하려고 한다고 이걸 편하게 하려고 jQuery UI에 버튼을 쓴 거예요 오케이 다시 와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입력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럼 얘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비활성화하는 방법은 당연히 jQuery UI에 jQuery UI에 버튼에 API 다큐멘테이션에 있겠죠 API 다큐멘테이션 봅시다 여기에서 얘를 보자고요 찾았습니까 버튼에 API 다큐멘테이션 보고 있습니다 비활성화는 뭐냐 여기 disabled가 비활성화라고요 옵션에 옵션에 disabled 해보면 어떻게 한답니까 중괄호 안에다가 disabled라는 속성의 값을 true 라고 하면 된대요 복사 제가 지금 선택한 거 복사 스크립트를 가서 넣어볼까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래요 저장 가로 안에 중괄호 안에 disabled라는 속성의 값을 true로 바꾸면 된대요 새로고침 했어요 이제 클릭 못해요 확인됐습니까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다큐멘테이션 다큐멘테이션